차조기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소마죽 2. 식료 찬유 전순위 1469년 자소자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요 원문 진자소자 대마자 가고전 수세정 미초향 동수연희 취즉 장이자즉 화탕자죽 치료인제 허결구 풍비풀해 봉취격중 복장악심 번영문 참차조기씨와 삼씨를 각 오전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살짝 볶아 향기를 낸다. 물과 함께 진흙처럼 갈아 그 즙을 취한다. 두 재료의 즙을 끓여 죽을 수 있다. 노인이 오래된 여러가지 허약체질 변비 감기 또는 중풍 가슴이 막힌 증상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매스꺼운 것을 치료한다. 조리법 1. 참차조기씨 오전과 삼씨 오전을 깨끗이 씻은 후 살짝 볶아 향기를 낸다. 2. 참차조기씨와 삼씨에 각각 물을 넣고 진흙처럼 갈아 즙을 취한다. 3. 두 재료의 즙을 끓여 죽을 수 있다. 문헌자료 2. 식류찬역 원영문 치부종창만 불하식 신민 차소자반승 도쇄 수려취즙 갱미 이합 상화삭죽 공심식지 번영문 몸이 붓고 배가 불러오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치료하려면 차소자 차조기씨 반근을 찌어 부수고 물에 넣고 씻어서 그 즙을 취한 것에 맵살 두옥을 섞고 끓여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자소자 0.5근을 찌어 부순다. 2. 자소자를 물에 넣고 즙을 낸다. 3. 자소자 즙에 맵살 두옥을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수업 화사 15-17 33 19 25 25 한글자막 by 박진희